아까 게임이 너무 힘들었나봐 다들 녹원해서 형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럼 마지막 저녁 해야죠 아... 정신을... 좋아, 공주하라니까 아, 세진아 마지막 장작이야 아, 마지막 장작 마지막, 마지막 하지마 형 오늘 강원도에 왔기 때문에 강원도 투석 음식 감자전! 어? 감자전? 감자전도 좋고, 여기 사실 강원도 한 번 생각나는 게 뭐예요, 국들이 많아요 국수! 오다가니까 맛국수집 진짜 많더만 그 집 맛깃더라 무슨 국수? 올챙이야, 바보야 올챙이야, 바보야 아, 마지막이야 야, 요리야 마지막인데, 너 항상 뒤끝이 안 좋더라고 종국아 야, 너 오늘밖에 없다 마음, 너 전하려면 올챙이야 그래, 마지막이다 아, 근데 이게 마지막이겠어요 끝나면 따로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 그랬잖아 햄이 이제 끝난 남사기라고 그래 그래서 한 명이 끝내는 거구나 아... 아... 그러면 효리, 이진이, 종국이 이 드라마에 방울이 셋이 갔다 와 어우, 나 어떡하냐 방울이, 저기 방울이 갔다 오세요 방울이 그리고 이제 또 관계가 하나요 이 관계, 더 이상 볼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수로 형하고 천희 둘이 갔다 와 네 자 그러면 여러분, 움직이시죠 오빠 슬퍼요? 네? 슬퍼요? 발이 안 떨어져요 아, 가요 그냥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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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알았어요, 갈게요 아, 나 진짜 아, 좀 그만 좀 해 정신을 오래 봐야 돼 그때 옛날 스타일 방학장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, 바로 가야 돼서 나오네 바로, 바로 가야 돼서 나오네 바로, 바로 가야 돼서 나오네 참 곤매 저희요? 누구야, 애지님이어서요 예지 씨요 오, 반갑도 어머니, 이분이랑 이분이랑 사귀거든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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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저를 위장해서 잘 하겠다는 걸 속이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렇게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괜히 저를 역할까 누가 더 잘 어울려요 이렇게, 이렇게 됐어요?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어, 다요 오, 좋습니다 동생여전 플레이비아, 딱 동생여전 동생여전 플레이비아, 딱 동생여전 고마워요 말 좀 언니가 막다로 줘야 되는 아니, 이제 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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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, 아유 고마세요 네 동생여전 한번 가볼까? 어, 아폴로 아폴로 우선은 3개 살까요, 우리? 3개? 한번 할래요? 한번 할래요? 뭐야? 아하하하 김국정 김민국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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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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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보려고 어,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, 초등학교다 놀다 가자, 여기다 여기 즐기셨다 우와 학교 좋다 야 좋다 학교로 오니까 정말 마음이 더 순수해지네요 저 동상들 학교 오면 다 그런 전설 있잖아요 12시간 넘으면 동상들이 움직여 꼭 세종대왕 아, 저 저기 이순신 장군님하고 세종대왕님하고 꼭 싸워 밤에 12시간 넘으면 이리 와서 여기서 여기서 붙지, 여기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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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동상은 예진이 어렸을 때 스타일이다 아 예진이 어렸을 때 스타일 독서상이잖아 얼굴 하얗고 어 그때가 어릴 적까지 나오는 도무수네 어 오빠 이거 진검다리 할 줄 알죠? 그럼요 원수는 진검다리에서 만나잖아요 안 나서 떨어뜨리기 한번 할래요? 발로 차가지고 정말요? 하이킹 날려도 돼요? 하이킹? 하이킹? 어 어 어 어 뭐하는 거예요? 어떻게 해? 왜? 예전 구멍이 아니다 내 무게가 예전 구멍이 아니야 난 여기서 시작할게요 시작 아 아 아 왜요? 게임인데 게임인데 정말 당당하게 아 드롭킥을 날려요 차요 왜 나를 차려도 이렇게 뭐 떨어뜨리는 건 줄 알았는데 차네 아 나 진짜 방법은 상관없잖아요 야 나 정원찌 성훈이 형한테 하이킹 맞곤 해가지고 준비 시작 하아 하아 안 되겠죠? 철봉 할래요 철봉? 이거 기가 올라가게 할래요? 기가 올라가게? 이거 이거 어 이거 강골말 꼴등이 두 명한테 이만 맞는 거예요 준비 시작! 시작!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내려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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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야 진아 언니 나 마지막인데 아 잘해요 흔들어진 거예요 지금? 네 나가는데 흙 기사할래요? 너무 완전 치사하다 짠 거 말할 거 없네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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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제가 잘하는 걸로 하나 골라봐요 우리 미클한테 미클한테 거꾸로 먼저 올라가기 누가 먼저 올라가 2등 2등도 맞는 거죠 시작! 시작! 아 이리 와요 예희 씨 먼저 때려요. 뭐? 뭐? 뭐예요? 피할 수 있잖아요. 하나, 둘. 한 번 밀어요. 어? 언니 밀어. 제 것도 대신 때리세요. 아니에요, 저는 아프게 못 때리겠으니까 오빠한테. 알았어. 오, 피 흘렸어. 표정도 어떡해. 오빠, 오빠. 왜 이래요? 왜 이래 주세요, 알았어요. 왜 이래요? 이 얼굴만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. 그 얼굴만. 아, 슬비. 뭐야, 그래. 아, 짜증나. 아, 슬비. 아, 슬마. 아, 슬마. 아, 슬마. 나는 왜 안 줘. 나도 줘. 아, 도망가요, 남자가. 오케이 너 고장졌나 봐 나무 남았어 문희 내가 도와줄게 죽어라 괴물 죽어라 괴물 죽어라 괴물 죽어라 내꺼 안 나가 재밌다